하아... 내 낫지? 내 심...잠깐만 안녕하세요 대책밭입니다 오늘은 룰렛을 살짝 돌려보려고 해요 혼 따라 혼 뭐야 어? 초정 40개 개꿀 좋은데요? 저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골드만 안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자 룰렛 돌아가는데 어? 초정 40개 아이고 SS 별론데 이런 젠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혼하고 초정 40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골드 2,000원은 쓸모가 없고 어? 어? 골드 가지마 개꿀 뜨는게 좋은거구나 어음... 아 혼이 한번도 안뜨려나 이것도 주작일려나 옛날에 혼 딱 한번도 없잖아 일주일 내내 참여했는데 혼이 뜰 때가... 어? 혼? 혼? 개꿀 초정이 20개면 좋겠다 어... 넘어갔지 초정이 개꿀 초정이 이제는 동료는 왠지 모르는데 많이 쌓이는데 초정이 모잘라 전 이미 뭐 만개 찍게 생겼지만 아 이거 또 동료네 골드보단 낫지 뭐 11시 15 13번 자 4번 남았네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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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골드 떴어 진짜 한끼 차이네요 이런 골드 싫어 어... 어? 또 골드? 안돼 안돼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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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짰나 똑같은... 아까... 아까 보면 똑같은거 같은데요 이거 찌찌펀데 골드 쓸모없는데 골드 혼 혼 혼 혼은 글렀고 초정 40개도 글렀네요 휘마리가 없네 음... 소리 켠건가 아 켰구나 얍 마지막이죠 이제 혼 확률 올려줄 만할 때가 되긴 됐는데 말이죠 음... 초정이 좋아 초정은 30... 80개에다가 SS 하나 혼 하나 만들 정도에 골드 두 번 덧네요 더 없나?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보상은 뭐 짭짤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... 골드가 두 번 든 거 빼면 나쁘지 않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초정은 몇 개인가 초정은... 네... 9400개입니다 그러니만 뿅 아 혼은 몇 개되나 혼은... 146개입니다 그러니만 뿅 146개 저희 주위에 숙소에서 긴곳에